여러분 혹시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벨러키라프트롤 같은 소형 육식공룡들이 어떻게 사냥을 했었죠? 풀숲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무리지어 집단으로 사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인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대형 육식공룡은 어떻게 사냥을 했을까요? 우리는 발견된 화석 증거를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빠른 사냥꾼의 모습이 있죠. 티라노사우루스의 강력한 턱과 이빨, 입체적 거리를 볼 수 있는 두 눈, 그리고 튼튼한 다리 근육은 빠른 속도로 먹이를 추적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한 대형 육식공룡 중에서 중기 쥐라기에 중국에서 살았던 모놀로포사우루스도 남겨진 화석을 보면 빠른 속력으로 작은 공룡들을 사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체 청소부의 모습도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뇌를 연구해 보니 후각이 매우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시체 청소부인 독수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최근 연구에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의 기존 생각보다 느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식공룡의 사냥법을 종합해 보면 직접 먹이를 사냥하기도 하지만 죽은 동물이 눈에 띄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식공룡은 자신의 특성과 주변 환경 그리고 먹이가 될 초식공룡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먹이활동을 했을 텐데요. 한 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은 모놀로포사우루스 화석 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로운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화석들이 발견된다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오겠죠?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